건강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365와 함께하는 주말 건강이야기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김현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관절염인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좀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관절이 아플 때 보통은 이제 40, 50대 정도 됐을 때 관절이 아플 때 가장 많은 원인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많이 써서 저희가 이제 관절 충분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많이 써서 이제 그냥 관절이 굳어지고 아파지고 뼈가 아주 두꺼워지고 특히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겠지만 20, 30대에 맞았던 반지가 잘 안 들어가요. 손가락 마디가 이제 굵어져서 그런데 그런 거랑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있는 활막,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붙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제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손마디마다 잡혀 있으시죠. 대부분의 이제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름이 유지가 되면서 관절이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활막이 붙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찐빵처럼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찐빵이 폭신폭신하고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찐빵처럼 관절이 말랑말랑하게 붙고 그다음에 이게 염증성이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에 이런 미세한 주름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보통은 이제 일반 주부님들이 보시기에 자가진단하시기에는 아마 그 정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아주 초기 관절염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절 초음파 같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통 관절 초음파를 관절 류마티스 내과의 청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안 보이는 부분을 좀 그나마 이제 아주 비싸지 않은 검사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절 초음파 검사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제 손가락 펴서 주름을 살펴보실 것 같은데 이게 증상이 어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초기에 어떤 증상을 좀 느끼나요? 보통 이제 염증이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염증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 이상이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사람이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 찌뿌둥하고 손이 이렇게 뻑뻑한 게 1시간 이상 오래되는데 이게 막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독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감기가 아주 심하거나 폐렴이 걸려서 생기는 관절 증상은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못 견디게 은근하게 아픈 게 굉장히 오랫동안 대부분 6주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관절이 빨갛게 붙는데 대부분 그 붙는 부위가 손가락이나 손목 그다음에 발가락 이런 곳에 이제 작은 관절들이 초기에는 침범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확진은 저희가 이제 특이한 염증 수치나 면역, 자가 면역 항체를 검사를 해야지 저희가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초기에 보이고 의심이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혈액 검사는 받으셔야지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이라든가 발의 그 작은 관절이 좌우 대칭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때요? 예전에는 이제 좌우 대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염이 생길 때는 보통 한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균이 이제 예를 들어 다쳐서 어디서 침입을 한다 이러면 양쪽을 다쳐서 양쪽이 침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상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좌우 대칭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아파도 한쪽을 더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좌우 대칭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고 만성 관절염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요. 물론 이제 무릎도 저희가 생길 수가 있고 어깨도 생길 수가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에 사실은 더 침범을 많이 합니다. 작다는 거는 손가락, 발가락, 손목, 그 다음에 발목 이렇게 끝에 있는 관절이 여러 군데가 아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년 이후에 특히 또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이게 맞나요? 저희가 조기 폐경이 생기면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반대로 경고피임약을 먹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생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조금 약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주 어리거나 60세 이상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는 남녀비가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성에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호르몬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이 덜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는 보통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면역학적인 이상이 같이 모여야지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은 유전적인 소인은 저희가 조직 적합 항원 유전자 영역이 한 15% 정도 관여가 되고 비조직 적합 항원 유전자 영역이 7% 정도 관여를 한다. 뭐 이런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유전적인 요인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검사를 하게 되고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담배 그다음에 치주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 같은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담배 끊으시고 구간 관리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